마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쉬 트레이너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굿모닝! 오 마이갓, 메리 크리스마스! 흰 눈 사이로, 설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드디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Christmas Eve. By the way, where are we? 우리요, 세상에 이렇게 넓은 EBS 루비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뭔가 우리 둘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뭔가 뒤택수가 뭔가 따가워요. 바로 바로! 펭수님과! 펭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케줄이 바빠서 직접 함께하지는 못해도. 아쉽네. 그래도 기쁩니다. 꼭 나와주세요.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특별한 미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미션이 준비되어 있나요, 선생님? 일단은 미션을 공개하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아 그럴까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미션 공개해볼게요. 미션 공개! 오늘의 미션, 미션 1. 오늘 밤에 뭐하니?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네. 미션 2. 난 우리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 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대화 오가죠, 당연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 뭐하니? 그러니까. 나는 할 거 없어도 남이 뭘 하면 그렇게 질투가 난다. 너 할 거 없으면 같이 놀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방금 나온 대화들은 진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사촌들끼리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한번 어떻게 도전해보시겠어요? 일단 뭐 크리스마스 하나는 아니까. 오늘은 좀 든든하네요. 오늘 잘하면 저에게 선물이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제발, 플리즈. 오케이, 뭐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틀려도 고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저녁에는 가족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고, 점심은 친구 피터랑 먹기로 했어요. 어? 피터가 올 때가 됐는데? 어? 왔다! 피터! Hello, 피터. How are you, Minnie?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맞이 왜 오늘 밤에 뭐 하는지 궁금하지? 음ía? 어 what do yo do? What do I do? I'm a broadcaster! I work on radio and tv, yeah. What do you do? You're same job, right? No, no. What do you do today? Tonight? 뭐여? 크리스마스 이브! Today' is… What do you do? Oh, what am I doing tonight? What are my plans? What am I doing? Oh, I have a date with my girlfriend. I have a date? Yeah, I have a date with my girlfriend. What about you? Date? 나는 그냥 식구들이랑 있으려고. With my family. 오늘 만에 실수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런 따뜻한 날. 크리스마스 때도 이럴 겁니까? 지금 저한테 그런 건가요? 누구한테 화내는 거죠? 그렇습니까? 김민 씨. 너무 아쉬워요. 난 이번에는 잘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피터를 딱 마주치면 뭔가 내가 알아도 아는 척하면 안 될 것 같고 우습게 보일 것 같고 발음도 이상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실수할까 봐. 망신당할까 봐. 우리가 그거를 일단은 겪어내야 되는데 It's okay. I'll help you. 일단은 전체 대화를 다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빈칸 한번 제대로 채워보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다? It's okay. 그냥 들리는 대로 한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It's Christmas Eve. I have a date with my girlfriend. What about you? I'm spending time with my family. All right. 자 여기 Sentences가 쫙 나와 있죠. 오늘 이게 눈에 제일 띄네. Christmas Eve. 이렇게 쓰는군요. 그렇죠. 자 일단은 이렇게 문장들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미션은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펜 꺼내시고 자신감을 딱 실으시고 출발해 볼게요. 오케이. 자 here we go. 미션 문장이에요. 오늘 밤에 뭐하니?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사실 크리스마스 이브 때만 할 수 있는 말 아니란 말이에요. What are you doing? 현재 진행형인데요. That's true too. What are you doing?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밤에 뭐하는 거를 왜 왜 갑자기? ing로 물어볼까요? All right. What are you doing? 뭐하니? What's missing? 이게 없어요. 오늘 밤에가.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It's Christmas Eve. All right. 대문자 이렇게 쓰는군요. 처음 봤습니다. 네.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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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쓸때마다 이렇게. 아 오케이. Tonight. Is that it? 네. T-O-N-I-G-H-T. 여러분 정답 확인해 보셨나요? 네. 자 오픈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It's Christmas Eve. 두 문장으로 어떻게 보면 구성이 되어 있네요. 정답. 맞습니다. Very very nice. Tonight. Tonight 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오늘 밤 이라는 명사도 되는데요. 오늘 밤에 라는 느낌까지 담고 있는 부사도 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what are you doing? 뭐 on tonight. in tonight. 이런 것들이 붙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Tonight 자체가 쓰인다는 건 오늘 밤에 라는 말투까지 있는 부사라는 네.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희한하겠지만 이런 스펠링도 나중에 보실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T-O. 자 보세요. 뭔가 다르죠? 어? 지금 실수하셨는데요. 자 tonight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스펠링 하면 안 되는데요. 네. 슬랭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채팅을 할 때 이런 스펠링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옳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사용해 주세요. 네. 그냥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okay so tonight 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어? 그러면 만약에 어젯밤에 아니면 어젯밤 이렇게 하려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yesterday night. yesterday night. yesterday night. all right. yesterday night 이라는 단어는 일단은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우리 지난 마지막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웃기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가 있지? 웃기려고 그런 거죠. I know you can do it. 이걸 어떻게 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땀이 나요. 땀이 나요. L A S T. last night. 정답입니다. very nice. last라고 하는 게 마지막. 그러니까 바로 지금 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난 밤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일 밤이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tomorrow night이라고 할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맞아요? 내일 밤. 어? 그러네요. 예아. 아 근데 이 투모로우가 아주 그냥. 아 줄여서 지금 쓰시려는 건가요? tomorrow night. 약간 나이처럼 쿨하게. 오케이. 좀 이상해요. you know what?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근데요. 저도 고백할게요. 이거 정말 헷갈리는 스펠링이에요. 오랜만에 써보니까요. 정말 헷갈렸어요. 헷갈리죠. 진짜 헷갈려요. 그렇죠. 근데 덕분에 그래도 스펠링을 다시 한번 연습해봤으니까. 자. last night. 실제로 yesterday night 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tomorrow는 그대로 내일 밤은 tomorrow night 로 픽스 해주세요. 오케이. 네. 자. 지금 what are you ing? 지금 what are you doing? 뭐 어떤 말투 같다고요 지금? 너 지금 뭐하니? 뭐하고 있니? 그렇죠. 사실 are you doing something? 비동사에 ing 붙인 거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진행형. 그런데 그런 의미 말고도 또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미 확정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 네네네. 그렇죠. 뭐 내일 너 내일 뭐해? 나 내일 친구 만나. 나 셋이 반에 떠나. 이런 식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 사실을 전달을 할 때는 또 비동사 ing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오늘 what만 더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 뭐해? 그러니까 미래에 뭐해? 거기다가 what을 넣어서 너 미래에 뭐해? 네. 이런 정도의 말투. 오케이. 확정된 미래 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밤에 뭐 먹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What are you eating tonight? What are you eating tonight? 네. 그러면 I'm eating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얘기해 볼게요. 내일 너 뭐 공부해? 친구가 이미 공부한 거를 정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내일 뭘 공부하니? What are you studying tomorrow? There you go. What are you studying tomorrow? Oh! I'm studying math tomorrow. Yes. One more. 어, 우리 무슨 뮤지컬 영화 뭐 이런 거 본다는데 우리 뭐 봐요? 그냥. 우리 뭐 봐요? See. Watch. 그렇지. Watch. What are we watching? There you go. Right? What are we watching? Mom. Dad. What are we watching? 우리 뭐 봐요. 그쵸? 정해진 거에 대해서 질문할 때. All right? So 얘는 약간 advanced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